이거 글을 써달라고 해서 내가 썼다. 어머 그러게. 사랑하는, 사랑하는 뭐지. 사랑하는 동생들 반갑다. 반갑다. 그런데 엉망칭찬이니까. 직접 하신 거예요, 이 글을. 이렇게 이걸로 짜서 쓴다니까 안 써져. 세상에.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카메라 어딨어. 찍어서 이걸로 쓰니까 얼마나 웃기는지. 우와, 큰 언니. 역시 사랑하시네. 안 도와주셔도 되죠? 안 도와주셔도 되죠, 안 도와주셔도 되죠? 네. 아니, 나는 추운 겨울에 이거 따끈한 쌍화차를 드리려는데 열이 펄펄 나서 죽겄네. 언니 지금 땀 펄펄이 나가지고. 열이 펄펄, 39도가 돼도 나는 마실 거다. 언니, 언니 또 단 거는 안 먹지 잘? 아니야, 그래도 네가 해주는 건 오늘 다르지 않아. 뭘 해도 먹을게. 독약이라도 먹어야지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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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그만. 아까 그 정도. 엄마, 네 땀 좀 봐. 나는 쟤 어째 오늘 땀을 안 흘리나 그랬더니. 언니, 잠깐만. 나시로 다 입고 와. 난 나시였어, 아침. 예, 소영아. 네. 너는 미안하지만 몇 살이니? 저요? 응. 5, 7년 다 떼요, 저는. 아이고, 5, 7년이면. 저는 몇, 몇 살 된 줄 아세요? 너도 엄청나지. 내가 볼 때, 그래도 넌 아직 애기장이에요. 아하하하. 저 71이에요. 그러니까. 세상에. 얘가 70대라는 게. 내가 몇 살인지 아니? 네, 세상에. 내가 40년생이다. 아하하하. 내가 40년생이다. 아하하하. 40년? 너는 절대 그렇게 안 보여. 너는 아직 80 안 넘으신 줄 알았어? 아이, 83. 83이야 얘, 내가. 진짜 놀랜 노자다. 그럼. 나미루 선생님은? 나미루 선생님은? 나미루 선생님은? 나보다. 아, 그래서. 지금 시아도 왕은 거죠? 아니, 다는 아니야. 네. 임플란트 두 개 했지. 와, 대단하시다. 대단하시다. 대단하시다, 진짜. 그래도.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칭찬 들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. 입 속이 좋다는 거 하고. 그다음에 내가 입을 시집할 때 입을 해온 게 모카솜이 최고의 모카솜으로. 입을 해온 거. 그거 딱 두 가지 칭찬을 들었어. 근데 이 속은 근데 나이가 드니까 지금 너무 바쁘고 또 나미루 씨가 저렇게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왔거든.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나갈 방송을 안동으로 다니면서 찍었다. 내가 안동에 간 사이에 나미루 씨가 넘어진 거야.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서 한 석 달 입원을 했었지. 그래서 제가 현재 그는onter아가 있는 곳에다가 그는 또 앞으로도 나는 자녀를 위해 다른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크로아웃을 땐에 데려가기도 하는것에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